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 중에서 서버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는 제가 앞서서 PHP란 무엇인가 단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 오프 튜터러스 OIG가 서비스되고 있는 컴퓨터가 서버인 겁니다. 즉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파일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 그게 서버죠. 그러면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 또는 컴퓨터 이러한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상대적인 관계라고 제가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그 서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PHP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압타나라고 하는 에디터에는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능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압타나를 켜주시고요. 저번에 개발학년 압타나 사용법에서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가 코딩 에브리바디였죠.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 헬로우 월드라는 텍스트를 웹페이지상에서 찍어보는 게 이번 예제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 코딩 에브리바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커넥션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add new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뜨고요. 여기 네임에다가는 코딩 에브리바디디라고 그냥 프로젝트명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소스는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곳 즉 여러분의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프로젝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코딩 에브리바디이기 때문에 바꿀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코딩 에브리바디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라는 뜻이죠. 즉 서버가 위치하는 컴퓨터를 기술해 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리모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new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create a ftp connection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뜨죠. 즉 ftp라고 하는 프로토컬은 어떤 통신규약인데요. 파일을 전송하는 통신규약입니다. 그 프로토컬을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하는 접속 정보를 입력하는 대화상자입니다. 여기도 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이트 네임에서는 음 자 여기 홈페이지를 보죠. 서버에 접속하기 네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run php open details org 라고 하는 주소가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앞에 있는 http 이런 것들을 빼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컬은 sfdp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모트 인포는 서버 부분에 host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http 같은 것들을 그냥 제거하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run php open tutorials.org 그 다음에 유저네임에는 뭐라고 적혀있나요. cep 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여기 언어민어버스라고 적혀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패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는 여기 보시면 패스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리모트 패스에다가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다 끝났어요. 비밀번호를 저장하시면 좀 편리하구요. 저장하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조금 더 보안상 유리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서버는 어차피 보안이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커넥션이 석세스디드 라고 나오죠. 그러면 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 뭔가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이 변경된 거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됐구요. 그 다음에 다시 OK를 누르면 여기 커넥션지 밑에 아까 없었던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이 있죠. 요거를 클릭해보면 펜딩이라고 뜨구요. 지금 서버에 접속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파이들이 나오죠. 요게 바로 run.php.open.tutorials.org에 저장되어 있는 파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앞타단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게 있는 run.php.open.tutorials.org는 서버에 있는 파이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기 코딩.everybody 바로 밑에 있는 요거는 이 코딩.everybody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php 파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egoing.php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한번 화면을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showin에서 windows explorer로 한번 윈도우 탐색기 열어볼게요. 여기 coding.everybody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 안에 egoing이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여기 connections라고 하는 건 디렉토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없죠. 요 위에는 요것들은 요 앞타나라고 하는 요 에디터에서 필요한 설정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new에서 폴더를 클릭하세요. 폴더를 여기다가 여러분의 그 아이디 값을 일반적으로 쓰시는 아이디 있죠. 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이디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람 이것을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름이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을 만한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기 폴더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egoing이라는 이름을 egoing이라고 하는 걸 적을게요. 그 다음에 finish를 하고 그럼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new 하고서 파일 그리고 파일네임은 helloworld.php 이건 뭐냐면 helloworl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php 코드를 소스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egoing 폴더 밑에 helloworld.php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helloworld.php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탭 밑에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deploy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업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업로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뜨죠. 잠깐 떴죠. 그건 뭐냐면 파일이 업로드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끝난 거예요. 여기 있는 파일이. 그럼 업로드가 끝났다는 건 뭐냐면 여기 로컬, 내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이 여기 이 파일과 디렉토리가 이 서버 runphp.opentutor.org에 egoing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helloworld라고 하는 php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 거죠. 자 여기 runphp.runphp라고 하는 이 커넥션 세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보시면 refresh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해 볼게요. 그럼 pending이 뜨고 예 아까 없었던 디렉토리가 생겼죠. 이거는 바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는 helloworld.ph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세 창을 띄우고요. runphp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현재 이 서버상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egoing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있죠? 이겁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일들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helloworld.php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네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공백이 나오면 업로드가 잘 된 겁니다. 만약 없는 거 잘못되면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 소스코드 helloworld.php 파일을 더블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적어 주세요. html 그리고 body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less than이라고 하죠. 부등호 그리고 물음표 뒤에다가 php라고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php 코드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를 두 번 치고 물음표하고 이번엔 greater than을 적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php 코드가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rint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도 됩니다. 작은 따옴표를 시작하면 작은 따옴표로 끝나면 되고요. 큰 따옴표를 시작하면 큰 따옴표로 끝나면 되고요. 자 헬로우 월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뒤에다가 세미콜론 문자 그 숫자 아니 알파벳 L 옆에 있는 키죠. shift 누르고 하셔야지만 그 밑에 있는 세미콜론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이 헬로월드 php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밑에 꿈틀거렸죠. 이제 파일 업로드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헬로월드.php 파일을 이번에 다시 리프레쉬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헬로월드라고 뜨죠. 자 이건 소스 코드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ML과 HTML 사이에 바디가 있고 그 바디 안에 헬로월드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됐죠. 이것은 이 php 코드 중에 프린트문 뒤에 있는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ph 구문에 의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이 뜻은 이 뒤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hp 코드가 사라지고 여기 있는 문자열 헬로월드만 화면에 남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좀 너무 정적이니까 예제 자체가 동적인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고요. 자 프린트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php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거기다가 문자열 s를 입력해주고 세미코론을 찍은 다음에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선택하고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면 예 이번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 뒤에 20이라고 적혀있죠? 자 리프레시 할 때마다 리프레시를 빨리 해보세요. 숫자가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 이 php 그 여기에 있는 이 php가 이 코드를 해석하면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현재 초 현재 시간에 초를 리턴해주는 명령입니다. 그거를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의 명령의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화면에다가 현재 초를 출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디 안에 헬로월드라고 하는 텍스트 뒤에 숫자가 초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php의 역할입니다. 즉 html의 코드 자체는 html 자체는 서브에 업로드가 되면 그냥 정적인 데이터예요. html의 바디 이렇게 그런데 php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시간에 시간에 반영한 데이터를 html 코드로 만들어져서 동쪽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php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php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러한 기호로 시작해서 이러한 기호로 끝나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php 코드가 나온다. 그리고 코드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위치해야지만 되고 세미콜론을 생략하면 자바스크프트와는 다르게 에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 runphp로 시작하는 runphp opentutors.org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서버는 우리 생활코딩 멤버분 중에 에린님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생활코딩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해주신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파일을 어디에 링크를 걸어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본의하는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만든 파일만을 수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은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떤 악성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올린 파일만을 사용을 하시길 바라요.